오케? 오케이뽀 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로빈과 폴입니다 지금 테크니컬 프로그램이 있어서 기다려주세요 오케이뽀 다시 시작됐어? 오케이뽀 뷰어가 몇명 남았어요? 한 명 안녕하세요 한 명 들어왔네 한 명 들어왔어 아야 이럴 수가 다 나갔어 아이고 마지막 인사를 못했는데 나가버렸어 테크니카 프로그램 그래도 이 영상이 촬영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또 봐야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어디까지 봤는지 얘기해주세요 정말 테크니카 프로그램을 끊겨서 죄송하다고 아 아 우리 정말 죄송하게도 죄송합니다 저희는 테크니컬의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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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중국과 한국의 핵심을 통하여 또한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팬들에게는 저는 롤모델이 제 생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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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과 함께하는 점이 많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서요. 하지만 저는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필리핀인들이 한국과 필리핀인들이 내가 친구들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함께하고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B Talent Camp 이제 아주 조그만 문화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겁니다. SB Talent Camp 도전을 함께해 주시고 네. 여러분 모두 함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많은 엔더테이너들을 응원해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팬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엔더테이너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가장 좋은 팬들에게 더 대화하고 더 대화하고 더 대화하고 더 대화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쇼비티 쇼비티 필리핀의 찰스 찰스의 마지막 한마디를 끝으로 네 인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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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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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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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찰스 예 잘 할래요 네 아버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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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필리핀의 팬들에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함께 가니까 우리의 첫째 동영상 삶에 관해 기술을 함께 해서 우리의 사랑과 회의에 대해 사랑과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로빈&볼, 홍간다 그리고 삶의 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삶의 공연은 지난 19일 공연룡이 싼 원에 있구요 21일에 가다오 저희 모두 같이 가니까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하는 방법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무원시티에서 미니콘서트-판미팅.SB19를 통해서 공지하고 싶으시다면 저희는 페이스북에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다시 만나길 바라면서 여러분, see you! See you soon! Bye bye!